한국경제TV 기술과 노화를 갖고 젊게 기업을 읽으시는 또 과거의 이렇게 금융인의 모습에서 완전히 타박한 주식회사 에펠의 박준현 대표님을 모시고 이 방송을 진행할까 합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에펠 대표이사 박준현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상당히 제가 듣는 소문에 비하면 워낙 그 기업들이 좀 이렇게 기업이 이렇게 최근에 뭐 이렇게 많이 거론되기 때문에 사실 업력이 높아서 대표님이 이렇게 좀 나이가 많이 드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초반부터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젊으신데요. 에펠 이렇게 웬만하면 지금 뉴스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에펠 그 기업 소개부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에펠은 2006년 경기도 김포에서 제조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한 13년여 동안 도로 시설물 도로 조명을 주로 생산에 집중해 왔으며 현재는 시행 시공 건축에 다양한 부분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앞서 기업을 소개하면서 창립 시기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이렇게 걸어놓으셨습니다. 제가 방송을 위해서 준비해보니까 2006년부터 시작했더라고요. 2006년에 전력을 보니까 이게 금융인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보통 완전히 탈바꿈하면 초반부터 주목받기가 어렵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걸 알고 있는데요. 첫 작품부터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면요. 잠시 이러처럼 생각하는 그 얘기 있잖아요. 시청자분한테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에펠에서는 지금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초창기에 저희 진행했던 한 두 가지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잠시 제가 좀 시현해보겠습니다. 이쪽 거는 안 붙은 거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한쪽은 코팅이 안 되고 한쪽은 코팅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착 방지 코팅 특수 코팅을 해준 쪽에서는 이렇게 불법 부착 방지물 같은 게 잘 안 붙습니다. 저희가 창립을 2006년에 하고 그때 당시가 한참 구도심 정비라든지 그리고 정부에서 진행한 2기 신도시가 진행될 무렵이었는데 그쪽에서 많이 필요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 제품이 많이 이 특허품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뿐만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아마 시청자분이 이렇게 이거 하면 박수로 아마 굉장히 치실 거를 생각하는데요. 지금 뭐 도로 가면 무슨 부착물 해가지고 저 청테이프 있잖아요. 도로를 전부 지저로만 하거든요. 이걸 저렇게 좋은 제품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가 저거 해서 전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관계 좀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지금 사실 이 제품이 이제 나온 지는 한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도 또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도 알고는 계신데 아무래도 현실적인 예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환경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많이 그렇게 생각보다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의식들은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점차 도로 시설물 도로 미관을 중시하고 또 이렇게 환경을 갖다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체크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제품도 좀 화제가 이렇게 됐었는데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제품은 알루미늄 조립식 가루등주입니다. 이 또한 그때 창업 당시에서 초창기에 나왔던 제품인데요. 주로 이제 도심을 걷다가 보시면은 도로 시설물 대부분이 주철로 돼 있을 겁니다. 스텐레스나 철로 된 소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알루미늄을 똑같이 그 파이프 형태로 하게 되면 강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더 친환경적인 소재인 줄은 알지만 그동안 우리가 알루미늄 소재를 쓰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쪽 보시는 바와 같이 이중 압출 구조로 뽑아가지고 내구성을 높이고 지금 그리고 설치가 됐을 때 아무래도 파손이 된다든지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 이거 보신 대로 부분적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갈 수 있는 거를 일부만 갈아서 그 어떤 비용 절감의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도로 미관상 획일적인 어떤 가로등 디자인보다는 다양한 디자인 연출이 가능한 알루미늄 조립식 가로등을 내보면서 그 이후에 나온 신도시라든지 어떤 도심 특화거리 같은 곳에서 많이 저희가 진행을 현재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의 도로의 펜스 부분 보면 더블재앙 굴고루고 했지만 사실 주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전부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색깔이 하얀색 이렇게 해서 전부 하다 보니까 도리 미관이 오히려 그런데 이거 보면 굉장히 다양한 문화라든가 펜스 문화를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한 가지 칼라로 물론 여러 가지 칼라를 썼을 경우에는 어떤 혼란스러운 거나 어떤 도심에 관한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이 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실버 구역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칼라를 선택해서 이렇게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박 대표님이 전문, 폐기, 다양한 경험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아마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다양한 분야 이런 데에서 이렇게 사업력도 아주 다혹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돼서 최근에는 또 스마트 시대와 관련해서 박 대표님이 많이 이런 번혼되는 것 같아요. 그 과정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일을 잘 벌리고 욕심이 좀 과한 편인 것 같습니다. 창업 당시에는 가로등주민 LED 등기구를 비롯해서 도로시설물에 제조업 쪽에 집중을 했었다고 하면 최근에는 도시계획 쪽에 눈을 돌려서 시행사업이나 건설사업 쪽에 제가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맞춰서 스마트 가로등을 선보이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스마트 가로등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대통령께서도 요새 스마트 시티 또 스마트 시티 하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세종시 이렇게 하는데요. 아마 스마트 시티 할 때 여러 가지 있습니다는 스마트 가로등 같은 거 가로등이 부셔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아시기나 했습니다. 이 스마트 시티가 뭔지 스마트 가로등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스마트 시대입니다. 스마트 시대는 혁신을 요구하고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향후 글로벌 국가산업의 위상도 스마트 산업의 성패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도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지금 표현하셨고요. 현 정부에서도 전략적 도시정책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사업도 그런 면에서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에펠은 시대적 사명을 요구를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똑똑한 가로등을 만드자라는 목표를 세우고 IoT 전문기관 연구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개발한 제품이 사물인터넷 기술 기반의 스마트 가로등입니다. 에펠이 추구하는 스마트 가로등은 안전한 도로 조명을 제공하면서 전기 에너지 절감, 도시 빛공해 감소 및 원활한 유지 보수 관리에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 가로등과 공원 등 그리고 레이더 산서를 기반으로 한 교통량 모니터링, 원격 고장 감지 장치에 대한 제품을 개발하였고요. 앞으로는 스마트 가로등이 사물인터넷과 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한 미래 스마트 시티의 도로 기반 시설물로 자리 잡을 것에 대비하여 다양한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 시티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가로등과 대비해서 어떻게 똑똑해지는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는 가로등은 밤에는 항상 켜져 있는 가로등입니다. 차가 많이 다니든 안 다니든 고행자가 있든 없든 항상 불은 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 에너지 감소에 대해서 모두가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스마트 가로등은 거기에 레이더 센서를 장착을 해서 차량이 없거나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불이 다운이 되거나 퍼지는 거죠. 그 조도에 맞춰서 주변에 그 주변에 상황에 맞춰서 완전히 끈다든지 50%만 조절을 한다든지 그렇게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로등 볼을 또 교통신호등 볼을 보시면 그냥 기둥의 역할만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 볼 자체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고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앞쪽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큰 화재가 났다든지 돌발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뒤에 있는 차량들한테 그걸 알려주는 구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도시 미간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신호등이나 어떤 이정표, 가로등에서 좀 난무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거를 하나로 모으자는 측면에서 이 스마트 볼에는 CCTV라든지 블랙박스 기능을 할 수 있는 또한 우리가 지금 요즘 환경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지금 모든 사람이 지금 빨리 해결되길 바라고 있는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실시간으로 우리 주변에서 체크를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구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게 집합체에 있는 것 같은데요. 비단 앞으로 보니까 지금 백 대표님 설명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자율주행 차라든가 먼저 서로 의사소통, 정부의 의사소통이라든가 할 때는 이게 스마트 가로등이 아주 필수적일 것 같아요. 비단 가로등뿐만 아니라 지금 자원 공원이라든가 또 우발 범죄가 많은 이런 쪽은 지금 가로등의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이렇게 미비하고 예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것까지 전부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여기 범죄가 많다면 스마트 가로등 딱 치면 여기 지역에서 얼만큼 그동안 범죄가 발생했는지 이런 거 다 데이터로 빌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그쪽 쪽에 갈 때는 사실 스마트폰이라든가 교류가 돼서 이쪽 쪽에 사전에 조심한다든가 하는 쪽에 그런 쪽도 아마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혜안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작은 어떤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많은 연구원들 정부 차원에서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개발한다 해도 가로등 같은 경우는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라든가 지방정부, 자치정부 정부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인식도 같은 거, 지방정부라든가 정부의 인식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 2월 13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토론회에서 저희 스마트 가로등과 스마트폴이 전시되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 자리에서 말씀은 해주셨는데요. 현재 지금 우리 스마트시티, 스마트산업에 관련해서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규제입니다.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스마트시대를 천명하고 스마트시티 사업을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해두었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스마트 산업의 범위가 원체 광범위하고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과정이 좀 진안하고 계약 체결까지 이르는 과정이 좀 험난해 보입니다. 스마트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제정, 그리고 개별 스마트 사업자들의 솔루션을 하나로 시스템화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하루빨리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2006년 창업 이후에 지금 스마트시티, 미래의 도시와 같은 이런 쪽에 연상시킬 만큼 스마트 가로등까지 되는 데 있어서는 업력에 비해서 발전되는 속도를 임직원들이 또 박 대표님이 스스로 많이 느꼈을 걸 생각하는데요. 2006년에 창업홀 이렇게 해서 그때 금융일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상당히 마음도 걱정이 됐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 굉장히 뿌듯하지 않습니까? 같이 그때 당시에 비교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를 회상하게 되면 어떤 뿌듯함 보다는 좀 울컥울컥하고 먹먹한 마음이 사실 좀 더 큽니다. 지금 얼굴이 좀 그리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서른의 이 사업을 시작해서 명확한 어떤 지침서 없이 그때그때 제 나름의 기준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좀 많이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어떤 이 부분에서 충분한 지식이나 경험 없이 무작정 뛰어든지라 누구를 탓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어떻게든 제가 꾸역꾸역 풀어가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회사를 하루하루 이끌다 보니까 그런 미숙함과 절박함이 쌓이면서 미약하나마 지금 현재 에펠과 제 자신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창업 당시와 지금의 에펠을 비교하면 완전히 틀리다고 봅니다. 그때는 뒤뚱뒤뚱 걸음마조차 버거워 보였던 시기라고 하면 현재는 더 뛸 수 있고 새로운 미래 가치를 위해서 더 높이 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새 저도 부록의 나이를 넘어서 중년에 되다 보니 새로운 세계에 눈을 돌리고 싶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해도 남부끄럽지 않게 또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보다도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이런 것에 주목 걸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정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은 수상기록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지금 창업 당시서부터 화재를 일으켰던 제품에 대해서 시청자분이 보셨고요. 지금은 뭐냐. 지금은 스마트 가루동과 같은 4차 사물 인터넷과 같은 4차 사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로부터 많은 특허라든가 이런 걸 받으신 걸 생각하는데요. 그건 좀 간단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훔치는지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 초기부터 어떤 특허라든지 인증 부분에서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젊은 나이에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 그리고 거래처들 특히 공공기관에 계신 대외적인 분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신뢰감을 쌓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특허등록이라든지 각종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인증 제품의 인증서에 좀 이렇게 더 관심, 신경을 썼던 부분인 거고요. 제품의 신뢰도를 통해서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시청자들이 궁금한 사항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양한 특허를 갖고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 이렇게 2006년에 대비해서 지금 한 14년, 해수로 14년 동안 사업업황이 되는 과정에서 기업 규모의 실질적인 규모는 어떻게 커졌을까 하는 측면에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청자분야 이렇게 좀 궁금해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창업 초기에는 사무실 직원을 두기도 좀 버거워서 제가 외부위를 보러 갈 때 제 휴대폰에 사무실 전화를 착신해서 다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첫 연매출이 한 4천만 원 정도였고요. 창업 초기? 네. 앵간한 동네 작은 분식점 수준이었죠. 제조업이었지만은 그런데 지금은 어떤 자회사분까지 이렇게 합치면 얼추 100억 대에 이르르니까 그렇습니까? 수치상으로만 따지면은 한 200배 이상 성장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출액 자체는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업 초기에 매출액에 대해서 좀 욕심을 내고 그거에 대해서 좀 쫓아가다 보니까 그로 인한 부작용이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이익률이 좀 낮거나 자금 회수 부분에 있어서 좀 리스크가 높다 싶으면 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 대표님이 지금보다도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쪽의 경영 전략 같은 거 이런 거는 아마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시청자분이 상당히 또 궁금했던 사항은 박 대표님이 증권 맨이었다면요. 그런데 어떻게 창업을 했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원래 여의도 증권 맨이었습니다. 그때 여기 앞에 계신 한 위원님도 매일 아침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방송을 보고 아이고 그렇습니다. 아침 주식시장을 준비했던 게 기억납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3년여의 증권회사 생활을 마치고 바로 제가 두 달여 가까이 서유럽 국가 중심으로 해서 배낭여행을 좀 떠났습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코스였던 프랑스 파리에서 에펠탑 꼭대기에서 밤마다 한국에 돌아가면 뭘 해야 될지 고민을 했고 거기서 그 아름다운 파리 야경을 보면서 미래를 설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때 당시 저희 아버님께서 우리 흔히 3D 업종이라고 합니다. 도장 피막 처리 사업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셔서 정리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셔가지고 그걸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려고 있다가 거기서 제가 사고를 쳤죠. 부모님들은 반대가 심하셨고요. 그렇죠. 그때 대우 증권의 엘리틱 자원이었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그래서 제 고집으로 얼마 안 되는 퇴직금과 갖고 있는 돈 갖고 모자를 가지고 주변 분들의 돈까지 얻어서 제 명의의 사업장을 차리게 됐습니다. 그때는 실패한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냥 아버님이 해오신 것을 잘 어떻게든 마무리해보고 싶었고 제 나름대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회사가 지금의 에펠이고 이름도 파리에서 보던 야경이 너무 멋있고 감동스러워서 그래서 돌아와서 그런 멋진 도시미관 한국에도 한번 멋지게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에펠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실 짧은 기간에 이렇게 다양한 업종도 하시고 또 다양하게 수상 경업도 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경영의 원칙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영에 있어서는 원칙과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정서가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러려면 원칙이 있어야 되겠죠. 업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람들끼리 서로 부대껴 살면서도 또 한 가지 신뢰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삶의 지표가 되신 아버님의 삶이 그러하셨고 저 역시 그런 자세로 회사 경영에 임하고자 지금 다짐, 또 다짐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과는, 임직원들과는 굉장히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고 가족처럼 이렇게 간다면요. 그 부분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직도 앞으로 많이 고민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우리 시대가 현재 요구하는 좋은 기업, 좋은 문화 만들기에는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직원들을 위해 작지만 지금 실천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편안한 휴식 문화였습니다. 몇 년 전까지 직원들의 휴게 공간이 없었을 때 직원들이 좀 몸이 안 좋거나 전날 이제 과음으로 힘들어할 때 눈치를 보면서 본인 차에 가서 잔다든지 책상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봤는데 많이 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신사옥을 짓게 되었을 때 직원들이 업무 시간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휴게 공간을, 또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습니다. 또 하나는 독서 문화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업을 이끌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는 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상 직원들에게도 책 읽기를 권장을 하고 회사 벽면에 많은 도서를 비치해 놓고 있는데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기대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박 대표님이 이렇게 혁신성장 코리아에서 혁신성장 뭘까? 이거 좀 정의 내려주시는 건데요. 뭐 혁신성장이 다양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관적인 학술적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박 대표님이 내려주시는 그동안 창업 이해를 지금까지 이렇게 전부 혁신성장, 혁신성장에 이렇게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이 뭘까? 하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지속적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정책의 양대 키워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각종 규제를 풀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된 스타트업 기업이나 청년 기업에게 혜택을 주고자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은 지금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여건이 성숙히 조성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어떤 생각이 좀 틀리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생각이 좀 다릅니다. 하나의 가치에 두고 각자의 기준에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작 그 기업의 애로사항 같은 부분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혁신성장은 근본적인 체제를 개선해서 다가오는 새로운 미래 가치를 개척하는 위대한 시대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대적 가치를 기업의 입장에서 또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헤어려지고 정책화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정의를 내려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지금 다른 기업인과 달리 혁신성장이 미래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해주셨으니까 아무래도 가지 가보지 않는 길에 관한 관련된 혁신성장의 내용이니까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되는 정부라든가 이런 데 좀 말씀하고 싶은 내용 이런 걸 지금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좀 잠시 말씀하실 거 할까요? 대기업을 권장한 청년의 비유를 한다면 저희와 같은 중소기업은 어린 나이에 빗댈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과 필요한 규제를 내놓더라도 각자에 맞는, 현실에 맞는 어떤 상황에 맞는 그런 유연성과 현실성을 고려해서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에펠은 환경만 탓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듯이 상상 속에 있던 것을 현실화시키는 그런 즐거운 작업에 매진하면서 우리 정부가 지금 원하는 혁신성장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더 분발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방송 시간이 많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좀 더 많이 있으면 이렇게 박 대표님과 얘기를 좀 해보겠다는 시간이 마무리해서 다음 기회에 더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거쳐가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박 대표님의 개인적인 계획이라든가 또 에펠의 회사 자체의 어떤 계획, 향후의 계획 같은 것을 시청자분과 저는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것보다는요. 이 대목에서는 약속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나 귀로는 남의 얘기를 들을 줄 알고 머리로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더욱 훌륭한 사람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즈를 몸소 실천하신 유일한 박사님이 남기신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변 분들의 도움과 배려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분들의 행복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캠핑용품 업체 콜맨을 창업한 윌리온 콜맨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피폐한 농촌 사회에 가솔린 램프를 공급하여서 어둠 속의 태양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미국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콜맨의 실험 정신이 개척 정신이 미국의 개척 정신에 정말로 큰 힘을 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에펠도 그러한 정신을 이어가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성장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한 문장을 더 붙인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를 대표하는 이런 기업으로 좀 성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한국경제TV 임직원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이 성장하면 다음에 또 이렇게 모시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박 대표님 그리고 애쓰신 에펠의 임직원분들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박 대표님과의 30분간 인터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앞으로 이 기업의 생장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볼 걸 권하면서 오늘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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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